유사시 적에 대한 감시 정찰뿐 아니라 주요 시설 타격 같은 임무를 수행할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늘 오후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드론작전사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작전사는 6해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합참의장이 지휘 감독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초대 사령관을 맡은 이보형 소장은 취임사에서 적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한다면 압도적 대응을 통해 적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